이것도 이렇게 너가 나열해 놓은거야? 네 야 테이블은 텅텅 비워야 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인생가 출려고 했어 아하 일단 이렇게 하고 침대 다쳤어? 힘들게 지금 힘들면 하지 마 봐봐 어머 어머 돌고래랑 일어나 내 자리야 내 자리에 왜 져고 있는거야 여긴 내 자리잖아! 아 그래? 내 자리야 여기 고래라 여기 자고 있네 헤이클로버 신나는 노래 틀어줘 어째서 여기까지 앉아 테리야 테리야 가자 테리야 가자 내가 싫어하는 길 안 났어 또 운이 따라줄까요? 아오 정신이 다 먹어줘 며칠 며칠 뱅 잘 먹어줘 엉 며칠 아아아아 나 초마스 저거 할려고 했는데 이거 이름만 보고 있었구나 나는 우리보다 근데가 안컬을 미안해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귀여워 안 맞춰라 안 맞춰라 안 맞춰라 안 맞춰라 안 맞춰라 예스 예스 이거 만들게 카드 못 끼는 짓 해 하나 우지 않키 라고 했잖아 너도 너가 처음에 우지 않키 언니 호빈이? 했는데 언니 바보 망경이야 언니 이름은 바보 망경이 똥고쟁이야 그럼 테리 이름은 뭐야? 테리 이름은 뭐야? 너 콘서트 열심히 즐기고 올게 너 콘서트 열심히 즐기고 올게 누구랑 같이 가는거야? 할머니랑 고모랑 고고봐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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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PAL 아 1 2 1 2 에이쿠아 오 에이쿠이 까체 나중에 엄마가 노래 들려줄까? 은지서 아저씨 노래? 이거 아니고? 트로트 아니야 아니 트로트 아니어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 엄마가 노래 불러볼까?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우와 진짜 잘한다 엄마 정바지를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먹어도 배 안 나온 여자 너는 밥 안 먹어도 배 나온 여자잖아 다가와 이건 누구게? 언니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코 없는데 근데 넌 줄 알겠어? 넌 줄 알겠어? 근데 코가 없어서 콧구멍이 아래로 위로 찍혀들었으니까 콧구멍이 안 보여서 그렇게 해보는 거야 아 보여지마 콧구멍이 위로 찍혔어? 아니 아니 잠깐만 엄마가 그린 거야? 아니 누가 그린 거야? 우리 구독자 보고 그려서 보내주셨어 와 이거 어떻게 그렸데 이거 흘려라 이거는 누구게? 이거 나 어떻게 딱 너 보고 알아? 응 너가 그랬잖아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쏘리 줄로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키가 부르네 어? 감사해요 위로 키가 아 타워 오사 합승 소속한다 우사 우리 재수 또 비행기 타자 일로 들어가 위로 휴식 미래의 미래의 아 이게 올라였냐 아 아 뭐해 그 흰색이지 아니네 응 아니 아 어 안 안 안 이거 먹겠다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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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각에는? 어, 제 생각에는 나 포크가 어디있지? 아까 같이 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